도깨비 집에서 보낸 10년 내 나이 8살 때 당시의 우리 집은 암울하기 그지 없었다. 대대로 경영하던 포목상을 접고 조상님들 별 낯이 없다며 시리에 빠져 술로 나를 보내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주무시듯 도련히 가버리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도 나를 보내던 할아버지는 할머니도 뒤를 따르듯 조용히 떠나셨다. 늘 나를 업어주고 안아주기만 하던 다정한 할머니의 죽음에 나는 울고 또 울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언제나처럼 나를 불러 무릎에 앉히시고는 말씀하셨다. 네가 이 집안의 장손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어머니, 아버지 잘 도와드려라. 알겠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하시던 이 말씀이 유언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던 것도 잠시 아버지는 정말 이성적인 분이셨다. 마냥 슬퍼하고만 있지 않고 금방 먹고 살 길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 물론 가장으로서 장사를 그만두었으니 나와 두 살 위에 누나 그리고 동생을 임신하신 어머니를 어떻게 먹여 살릴지 막막하셨던 것이겠지. 일단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아버지는 집을 팔아 포목상을 정리할 때 들었던 빚을 갚고 나머지 돈으로 곧 다섯 명이 될 가족이 살 집을 찾아야 했다. 그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찾아오셨다.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값도 아주 싸고 좋은 집이 하나 있다. 어떠냐? 거기라도 가볼테냐? 당시 아버지는 물불 가릴 처지도 아니었고 썩은 통화줄이라도 부여잡고 싶었기에 두말 없이 그분을 따라 나섰다. 현재는 서울 모초에 있는 곳이지만 당시의 그곳은 허허 벌판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집은 꽤나 크고 깨끗했으며 아주 헐값이나 다름없는 가격이었다. 아버지는 놓칠세라 재빨리 이 집을 사셨다. 며칠 뒤 할아버지의 친구분은 이사 준비를 시작한 우리 집에서 술을 마시며 한 가지 귀뜸을 해주셨다. 사실 그 집은 도깨비터에 지어진 도깨비집이야. 이 도깨비집이라는 게 집주인이 잘하면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주지만 주인이 재분수를 모르고 헛되이 살면 주인의 가세를 기울게 만들어서 주인을 내쳐버리지. 그런데 평생 이런 게 아니야. 아무리 선량하고 좋은 주인이라도 그 주인은 10년만 머물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새 주인이 들어오게끔 내쫓아. 그냥 10년 동안 집을 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지. 전에 이 집에서 살던 주인이 도깨비터라는 말을 듣고 이 땅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지었는데 돈을 좀 만지게 되니까 도박판을 전전하고 귀생을 데리고 와서 축첩을 하는 게야. 그러니까 4년이 채 안 돼서 그 집이 망하고 총손도 급사히 버렸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집을 팔고 거길 떠나기밖에 더 했겠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지. 그들이 떠난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말이지.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술김에 그저 웃기만 하셨다. 하지만 노인의 부질없는 이야기로 흘려버리기엔 한편으로는 새 집에서 그게 정말인지 시험해보고 싶으셨다고 했다. 그렇게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날 어머니는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했다. 꿈속에서 이상하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키가 엄청나게 크고 덩치도 큰 사람이 다짜고짜 안체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더니 어머니께 말했다. 맏며느리야. 이제 너희 집안 실장사는 운이 다 했으니 먹는 장사를 해라. 사람이 헐벗어도 서럽지만 굶는 것이 더 서럽지 않겠니? 그러더니 갑자기 여다지 문도 없는데 온 집안 문짝이란 문짝들이 쾅하고 일제히 닫혔다. 그 소리에 깬 어머니가 아버지께 꿈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밥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나나 보다. 좋은 꿈이야. 아버지는 오히려 좋아하셨다. 그 후 아직 밥 장사를 제대로 시작할 여력이 안 되어 어머니께서 새벽마다 두부를 만드셨고 아버지가 나가서 팔았는데 이성하게도 두부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잘 만들어졌고 또 잘 팔렸다. 옛날엔 일일이 부를 때 요즘처럼 활약이 일정치 않아 자칫하다 거품이라도 잘못 생기면 두부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쉬어버리는 일이 잦았다. 그런데 새 집에 와서는 콩을 불려 두부를 만들면 백발백중으로 실수하거나 상하는 일 없이 어찌나 잘 만들어지는지 아버지는 늘 남들보다 가장 이른 시간에 장에 나가셨고 누구보다 빨리 두부를 몽땅 팔고 들어오셨다. 이렇다 보니 인근에서 두부가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우리 집에 두부 만드는 법 좀 알려달라고 아주머니들이 찾아오기도 했었다. 남다른 요령도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어머니의 환한 얼굴이 가장 많이 기억나는 나에 비해 누나는 부두막 위에 치마 속 고쟁이를 다 내어놓고 걸터앉아 눈만 마주치면 히쭉 히쭉 웃는 얼굴이 붉은 아주머니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난다고 했었다.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애매한 얼굴에 부엌을 휘적휘적 돌아다니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솥뚜껑이며 그릇들을 수시로 만지작거리고 밥을 하거나 물을 끓이면 뜨겁지도 않은지 그 솥뚜껑 위에 앉아서 방긋방긋 웃기만 했단다. 나는 나중에야 그 아주머니가 조항신이겠거니 생각만 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던 동생이 태어났다. 동생이 태어난 후 아버지는 두부 장사는 접고 본격적으로 밥 장사를 시작하셨다. 바깥에 건물을 트고 부두막 하나를 더 만든 뒤 그 앞으로 담장을 치고 밥상을 여러 개 놓았다. 밀려드는 손님을 더 이상 어머니 혼자임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이를 도와주는 아주머니를 셋이나 썼는데도 그들은 해가 떨어지면 녹초가 되곤 했다. 누나는 늘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기인 동생을 업었다. 그리고 집안일을 돕기도 했지만 보통은 동생을 업고 동네 밖을 돌다가 해가 떨어질 무렵에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는 너무 멀리 나가지 말라고 늘 누나를 타일렀지만 누나는 막무가내였다. 하루는 아기를 업은 누나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나게 되었다. 넌 집에 가긴 무섭지 않니? 누나는 내게 조용히 물어보았다. 집이 항상 시끌시끌한데 뭐가 무서워? 내 말에 누나는 그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한참 후회나 들었지만 누나는 온 집안에 귀신이 득실득실한다고 했다. 항상 지붕 위에 사람 발바닥이랑 손바닥이 보이는데 그 크기가 엄청 커. 사람 몸통은 보이지 않고 손발만 보이더라고. 그리고 또 손님들 앞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동두남발의 남녀들이 온 집안을 휘저고 다녀. 그런데 이들을 자세히 보면 손발이 없고 옷자락만 질질 끌면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 사람들 틈에 섞여서 낄낄대고 웃고 좋아하는데 그 소리가 나면 어김없이 손님이 때로 더 들어오더라. 그것도 비슷한 무리가 잔뜩 섞여서 말이야. 이들은 이러다가 해가 지면 거의 대부분은 나가는데 그러고 나면 수염을 배꼽까지 기르고 코가 시뻘건 영감이 대문 단속을 하고 마당 한가운데 딱 주저앉아. 이 영감이 나오면 낮에 들어왔던 것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막 대문을 두드리고 난리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영감이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라며 막 호통을 쳐. 호통을 칠 때마다 집이 울리고 문 밖의 것들이 비명을 지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더라. 그냥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하면서 잠자리 들더라고. 나는 누나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누나는 원체 나보다 몸이 약해 밥을 먹다가도 잘 체하기도 했었고 열이 나서 틀어놓기도 잘했다. 지금 생각하면 누나가 남들보다 빨리 갈 운명이라 그랬던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갈 운명이었기에 도깨비집의 요사스러운 것들을 전부 볼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 그 집을 일찌감치 떠났으면 누나가 시집도 가고 잘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회 안에 종종 잠기곤 한다. 시간이 흘러 나는 까머리 고등학생이 되었다. 우리 집은 그 옛날 이사 갈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는 말을 누구든 거짓말이라 할 만큼 부유해졌다. 어릴 적부터 잘 먹고 자란 동생은 그 나이대의 나보다도 힘도 세고 키도 크고 덩치도 컸으며 또래 아이들에 비해 가진 물건이 많아 늘 골목대장 노릇을 도맡아 있었다. 그런 동생이 가끔 또래 아이들과 싸움을 하거나 때렸다고 다른 아이들 어머니가 집에 찾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뿐인 딸의 몸이 약한 것이 어머니의 유일한 걱정거리였다. 아버지는 내게 좋은 대학에 가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 그때는 고등학교에 가지 못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일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의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듣기 싫었다. 그런데 내 나이 열일곱이 되던 섣달 크믐 어머니는 십년여 만에 괴이한 꿈을 다시 꾸셨다. 이 집에 이서원의 꿈에 나온 그 괴물 같은 사람이 안체로 성큼성큼 들어와 말했다. 맘며느리야 이제 보따리를 싸거라. 1년이 남았어도 1년 안에 가야 한다. 멀리 가되 남산에 꼭 넘어가야만 한다. 그래야 거지들이 따라오질 못해. 처음에는 온 집안 문을 다 닫아 젖히더니 이젠 문을 다 열어 젖혀놓아서 깨셨단다. 어머니는 모골이 송연해지셨다. 이제야 이 좋은 운이 다 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잔뜩 받았으니 말을 듣지 않으면 사정없이 빼앗기겠지. 어머니는 어머니는 모골이 송연해지셨다. 이제야 이 좋은 운이 다 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잔뜩 받았으니 말을 듣지 않으면 사정없이 빼앗기겠지. 어머니는 불안감에 아버지께 집을 옮기자고 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1년이 남았으니 1년 안에 더 벌고 나가자는 것이었다. 사실 아버지는 다시 포목점을 열고 싶어 하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 대이서 끝을 낸 게 송구스러워 젖은 갈 낯이 없다며 우셨던 게 가슴에 박히셨던 걸까. 밥장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작게나마 포목점을 하고 싶다고 하셨다. 두 분은 이 문제로 싸우셨다. 하던 장사나 더 열심히 하자는 어머니와 이제 하던 장사는 손이 덜 가니 포목점을 같이 하면 더 잘되지 않겠냐는 아버지. 무어라 할 수 없는 마음에 나는 책상 앞에 돌부처처럼 앉아 책만 보았다. 그런 다툼이 이어지며 1년이 가고 나는 18이 되었다. 이 집에 온 지 정말 꼭 10년이 넘은 것이다. 아버지는 결국 고집대로 포목점을 냈다. 작게 낸다더니 생각보다 가게는 컸다. 장에서 제일 컸다는 옛날 그 가게를 재현하고 싶으셨을까 어머니는 포목점에 발길도 하지 않고 원래 하던 장사에 몰두하셨다. 그러다가 또 꿈을 꾸셨단다. 하지만 이번엔 안체에 들어오지도 않고 귓가에 조곤조곤 속삭이더란다. 때를 놓쳤으니 알아서 해라. 이 집 덕볼 생각은 하지 말아라. 장독의 창이며 곶간의 쌀들이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죄의 똥으로 변할 것이다. 끝 말미에 낄낄대는 음성이 어찌나 소름 끼치는지 일어나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고 하셨다. 장사는 여전히 잘됐다. 그런데 누나는 그때부터 자꾸 아프면서 더 무서워했다. 전에는 해가 지면 수염이 긴 영감이 낮에 들어오던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줬는데 이제는 그 영감이 어디로 갔는지 대문을 잠그지도 막지도 않아. 그것들이 동이 틀 무렵까지 어찌나 온 집안에서 시끄럽게 난리를 치는지 잠을 잘 수가 없어. 그것들이 들어올 때 웬 거뭇거뭇한 것들이 섞여 들어와서는 손가락을 물어뜯고 갉아먹는데 꼭 그런 다음 날에는 누가 다치거나 와야 할 물건이 못 온다던가 재수가 없어.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 나 너무 불안해. 한편 어머니는 포목점이 장사도 잘 안되는데 기껏 밥장사로 벌어놓은 돈이 그리로 자꾸만 샌다며 짜증을 내셨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이 일상적으로 변한지 반년. 가을로 들어서던 추입에 누나는 감기에 걸려 눕더니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 급성 폐렴이었고 누나는 죽기 전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해 유언조차 남기지 못했다. 어머니는 꿈자리가 사났더니 이렇게 하나뿐인 딸을 데려갔다고 외할머니를 붙잡고 내내 우셨다. 꿈에서 푸른 저고리에 머리를 다 풀어헤친 여자 둘이서 방에 누운 누나의 발목을 한쪽씩 잡고 질질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 깔깔 웃었다고 한다. 누나의 초상을 치르고 어머니는 딸을 잡아먹고도 정신 못 차렸냐며 이사를 가자고 다시 아버지께 말하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누나의 초상과 집이야기를 연관짓지 않으려 하셨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아버지는 더 이상 고집을 풀일 수 없게 되었다. 포목점을 도와주던 직원이 돈과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모조리 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것이다. 그제야 두 분의 싸움은 끝이 났고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 무렵 막내가 늦은 홍역을 알았고 막내마저 이를 수는 없다는 일념이 두 분의 마음을 이어준듯 했다. 동생을 외할머니께 맡기고 두 분은 장사를 정리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셨다. 연말 연시에 갈 곳이 없었던 우리는 옛날 이 집을 구하기 전처럼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서 다른 집을 구했다. 몇 달이 흘러 내 나이 열아홉 봄에서야 우린 그 집에서 나왔다. 그 후 어머니의 장사는 이상하게 도깨비집에서 살 때만큼 되지 않았다. 그냥저냥 먹고사는 정도였지만 두 분이 이미 너무나 큰 성공을 해보셔서인지 내내 서운해하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근히 도깨비집을 그리워하셨다. 그 집에서 보낸 10년이 가장 금전적으로 승승 장구하던 시기였기 때문일 것이다. 세월이 흐른 요즘 듣기로 도깨비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르다. 사람이 사는 가택이 아니라 장사만 해야 한다는 등 부적을 쓰고 구술 해야 한다는 등 도깨비터에 대한 나의 생각 이다. 도깨비의 운은 10년을 퍼주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그 집에 드나들던 수많은 귀신은 불을 주는 대신 부모님의 마음을 엉클어뜨리고 누나의 목숨을 가져갔다. 사람은 그저 같은 사람들끼리 제 못껏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나를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욕심이 없고 그릇이 작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누가 뭐래도 그 귀신 그릇의 밥을 먹고 싶지 않다. 그릇의 뱅 뱅